김건희 특검법과 55클럽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로 의결됐습니다.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국민의 70%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의 뜻은 늘 옳다던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이 관련된 범죄 의혹에 대해 특검을 거부한 것은 그야말로 불공정과 몰상식, 내로남불의 상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족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대통령은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김건희 특검법과 55클럽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적격 국방부 장관 파면이 독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독도가 한일 간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인식은 매우 확고해 보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최근 국방부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사과했지만 정작 의원 시절 자신의 sns에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한일 간의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직접 발언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라거나 실수라고 할 수 없는 확신범입니다. 국토를 지켜야 할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니 기가 막히고 통탄스럽습니다. 국방부의 해명도 황당합니다.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의 독도 영유권 분쟁 발언에 대해 의원 신분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이게 말입니까? 의원 신원식과 장관 신원식은 다른 사람입니까? 신원식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있는 한 일본은 호기롭게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몰아갈 게 불보듯 뻔합니다. 신원식 장관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독도 수호 의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즉시 파면하십시오. 대통령은 영토를 수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을 주지하십시오. 법원이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연한 조치입니다. 범인이 범행 전날 봉하마을에서 예행연습을 하는 듯한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범인이 무슨 동기로 살인을 계획하고 범행했는지 공범이나 배우는 없는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성폭력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간 situ하여